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마디로 소 잃고 뇌에 약간 고치는 그런 남자들이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악마같은 시어머니 때문에 저랑 이혼을 하겠다는 아내 뭔가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저요 이 여자 놓치면 정말 죽습니다. 원제, 아내가 저희 어머니 때문에 이혼을 원하는데요. 저는요 무조건 붙잡고 싶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결혼 5년차, 3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부입니다. 솔직히 몇가지 사소한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나름 남보다 잘 살고 행복하다 여겼는데 저희 아내는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이제는 저희 어머니 때문에 더 이상 살 수가 없다며 이혼을 요구해요. 지금 피가 바짝바짝 마르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평소에 워낙에 착하고 순해서 어머니를 포함해가지고 다른 누군가를 험담하는 거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고요. 더구나 이런 말은 이혼하자 이런 말은 아예 상상도 못해본 거라 더 무섭습니다. 진짜 같아요. 제발 보시고 좋은 점 부탁드립니다. 아내는 전문대 세무회계과를 졸업하고 이후 6년 동안 더 공부를 했으며 나이 서른에 세무사 자격을 취득 그런 뒤에 저를 만나 연애 및 결혼까지 했는데요. 그리고 저는 스카이 공대 졸업한 뒤에 지금 대기업을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저희 두 사람의 학업과 직업을 잇는 이유는 바로 이게 문제의 핵심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학벌로 며느리한테 이런저런 막말도 많이 했고 또 그걸 넘어 아들인 저 모르게 상처 또한 엄청나게 많이 줬대요. 참고로 저희 부모님은 물론이고 저를 포함해서 나머지 다른 형제 즉 자식들까지 최소 서성한 이상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는 평소 좀 뭐랄까요 집안 학벌에 대한 자부심이 넘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의 학벌이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든다며 저희 두 사람 결혼도 당연히 많은 반대를 했었고 아내 역시 이때 알겠다며 조용히 물러나려고 했는데 제가 붙잡았어요. 이 여자 아니면 내가 안 된다. 나 죽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하며 정말 끝까지 밀어붙였고 정말 어거지로 결혼을 성사시켰습니다. 어쨌든 결혼했으니까 이제 됐다 싶었거든요. 하지만 저희 어머니는 아내의 학벌에 대한 비난을 멈추지 않았고 그리고 아내는 자기 학력으로 어머니가 뭐라 할 때마다 그래 어머님 자식인 자기는 스카이 출신인데 며느리인 나는 전문대를 나왔으니까 얼마나 아까우시겠어. 당연히 비교가 될 거고 그런 만큼 학벌 좋은 며느리 이 역시 당연히 바라고 원하셨을 거야. 나는 어머님 충분히 이해하고 괜찮아. 그러니까 자기 너무 마음 쓰지마.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아 너무 후회가 돼요. 사실 이때라도 제가 정신을 똑바로 차렸어야 했는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그런 행동도 점점 더 심해진 거고 특히 저 없을 때 아내랑 단 둘이 있을 때마다 우리 꽁꽁이 머리는 무조건 저가 아빠를 닮아야 된다. 아니 무슨 사법고시도 아니고 고작 세무사 따위를 6년씩이나 걸리냐? 아니 그렇게 머리가 안 돼? 하긴 요즘 세상 4년째도 아니고 고작 전문대라니. 어이그 그래 내가 너한테 뭔 기대를 하겠냐? 등등등. 학력과 관련된 막말을 수도 없이 했다고 하며 또 그때마다 아내는 저한테 와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어머님은 아무래도 내 학벌이 정말 마음에 안 드시나봐 이러면서 한숨을 쉬고 되게 속상해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개등신 머저리 같은 놈인 저는요 아내가 하는 그 말만 듣고 그냥 뭐 큰일은 아닌가 보다. 화를 내는 게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잊어 이러면서 위로만 해주고 말았죠. 저희 아내는 평소 성격이 굉장히 순하고 착해요. 연애 기간을 포함해가지고 거의 8년을 함께 해온 사람이지만 지금까지 정말 단 한 번도 화를 커녕 짜증도 안 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 험담하는 거 역시 들어본 적도 없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데 그랬는데 얼마 전에 살면서 처음으로 그런 걸 봤습니다. 사건은 이로 했어요. 어버이날 식사 때 저희 어머니가 형네 아이들을 보고 즉 제 조카죠. 땡땡이란 꽁꽁이 너희들 지금 공부 열심히 안 하면 나중에 개나 소나 다 가는 전문대밖에 못 간다. 그러니 정신 똑바로 차리고 공부 열심히 해라.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갑자기 이런 저희 아내 자기 며느리 저격을 한 겁니다. 깜짝 놀랐죠. 그래가지고 바로 엄마 그게 뭔 소리야 이러면서 화를 냈으며 어머니 역시 아니 뭐 그렇다고 뭐 내가 틀릴 말했냐 이러면서 점점 저희 모자 간의 감정 싸움이 커져갔는데 바로 이때 아내가 제 손을 잡더니 고개를 조용히 저으며 말렸습니다. 그래서 더는 싸우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아내랑 같이 나왔는데요. 그랬는데 바로 그 다음 날이죠. 약 일주일 전에 아내가 저한테 이혼 통보를 했습니다. 갑자기요. 어머님이 나 싫어하는 거 잘 알아. 자기 아들처럼 잘한 학벌 좋은 며느리 보고 싶으셨던 거 나도 같은 엄마니까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 모르는 거 아니야. 근데 있잖아 나 그동안 정말 최선을 다했고 어머니 마음 한번 돌려보려고 했는데 전혀 변하지 않아. 조금이라도 변하는 게 있었다면 내가 이런 말 안 했을 거야. 그렇다고 내 출생 대학을 이제 와가지고 바꿀 수도 없는 거고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사람이 너무 지쳐. 이러다가 정말 죽겠다고. 재산 분할이고 뭐고 다 필요 없으니까 그냥 우리 공공이 양육권만 줘. 우리 두 사람 내 능력으로 충분히 잘 살 수 있거든. 아니 당신이 원한다면 내가 가진 재산 다 주고 갈게. 그러니까 제발 이혼만 해줘. 나를 사랑한다면 꼭 놔주길 바래. 당신이랑 재판까지 가서 더러운 싸움 하는 걸 원하지 않아. 제발 우리 여기서 조용히 갈라서자. 이거 내 인생 마지막 소원이야. 이렇듯 마지막 소원이란 말까지 해가며 끝내는 엉엉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머님은 사람 피 말려 죽이는 악마래요. 그동안 들어왔던 그 모든 막말과 상처들을 다 토해내는데 여기서 제 상상 이상으로 엄청난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말했던 그 악마라는 말에 도저히 반박을 못 하겠는 겁니다. 그렇기에 실드는 감히 엄두도 못 내고 그저 빌었죠. 당신이 원한다면 나 지금 당장 엄마랑 나 모자간에 정 끊을 수 있어. 연 끊을 수 있다고. 그냥 옛날에 죽은 사람이라 여기고 남은 평생 오직 당신이랑 꽁꽁만 보고 살게. 이렇게 빌어도 봤지만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건 딱 하나. 운뿐이야. 그냥 어머니의 아들인 저를 포함해가지고 어머니와 관련된 그 모든 것들이 다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혐오스럽고 진절머리가 난답니다. 저를 보고 있으면 사랑하는 남편이자 아이의 아빠가 아니라 그냥 저주받은 악마 새끼로 보인대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저는 이 사람과 이혼 절대 못합니다. 어머니께는 죄송한 말이지만 저는 아내를 훨씬 더 사랑하고 무엇보다 저희 부부끼리는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비참한 이혼을 당해야 한다니 저 너무 억울합니다. 욕 먹을 거라는 거 다 알고 올려요. 그러니까 욕을 하실 때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뭘 어떻게 해야 아내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겁니까? 어머니와 연을 끊겠다고 했는데도 소용이 없어요. 제발 제가 남편으로서 평생 이 여자에게 속죄할 수 있는 그 방법 좀 알려주세요. 댓글 1반 그런 말을 쳐 듣고도 지 마누라를 끌고 시댁 모임에 갔다는 거 아냐. 시모가 아니라 이런 등신 같은 남편한테 진절머리가 난 거죠.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 그게 몇 번이나 바뀌는 법인데 지 아들 제일 잘난 시절이 대학 하나 그것뿐인가 보네. 거기다가 세무사면 남부럽지 않은 전문직업인데 이런 사람 앞에서 언제까지 학벌을 우려먹겠다는 거야. 어? 재산 문화를 들어가면 그 거지같은 집구석에서 질질 끓을 게 뻔하니까 그냥 다 포기하고 오직 하나 이혼만 하고 싶다 이거 같은데 너 양심이라는 게 있으면 재산도 주고 이혼하세요. 결혼생활 5년 동안 자기 모친 전혀 막지 못했고 아내가 받는 상처를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으며 지 엄마 감당하기 벅차서 일부러 외면까지 한 거지. 이런데도 니들 사이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미친 거야? 말 똑바로 해. 니 아내는 5년을 기다리고 참아준 거야. 3번 여기 말고 니네 엄마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엄마 덕분에 아들 이혼하게 됐는데 시원하냐고. 어머니 자식만 그게 남의 집 귀한 딸림이 핍박하다가 정작 귀한 아들내미 어? 이 아들내미는 내 새끼랑 생이별하게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고 한번 물어봐요. 뭐라고 하는지. 근데 나냐. 니네 모친 하는 꼬라지 보면 아이고 오히려 잘 됐다. 너 세 장가 가면 된다. 이딴 소리 할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세상 한 치 앞도 못 보는 대가리성은 노친네야. 4번 부부 사이에 전혀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건 그냥 니 생각이고 니 착각입니다. 아내는 너를 위해 희생하고 참아온 거고 지금까지 그냥 숨만 쉬는 욕받이 그 자체였다구요. 얼른 알아봐주길 기다린 거지. 근데 너는 방치했잖아. 아니 세무사라는 그 좋은 직업을 가지고도 가스라이팅 당하며 하루하루 시체처럼 살았는데 그거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알고 있다는 인간이 공감 하나 못해주고 방치만 했는데 지금 장난해요? 이제서야 엄마랑 연 끊겠다고? 그게 되겠냐고. 아이고 누가 받은 누가 저주받은 악마 새끼 아니랄까봐 엄청 이기적이고 지만 생각하는 게 딱 니네 엄마랑 똑같네. 이제라도 사람처럼 살아보겠다고 이러는 건데 니가 정렬 악마가 아닌 사람이라면 그냥 놔줘요. 5번 일단 칼 들고 가서 니네 엄마부터 처리를 해봐. 그럼 뭐 다시 받아줄지 모를 일 아니야? 까이까이까이까이까이 대댓글 어우 너무 잔인하고 개 끔찍한 일이지만 왠지 이게 정답 같아요. 6번 아니 니네 집안 일가친척 몽땅 뭐 예일 하바드도 아니고 하다못해 저는 서울대면 또 모를까 고작 서성한 이딴 걸로 학불 부심이 말이 되냐? 기도 안 찾는구만 그리고 세무사가 장난이야? 대기업? 그딴 게 뭐라고 7번 야 파리 목숨 대기업 따위가 감히 세무사한테 비비고 자빠졌네. 그래 이제 알겠다. 니 마누라 잘났다는 거 알고 있지만 엄마가 쿡쿡 밟아주니까 다 리미트 있는 줄 알았던 거지. 너는 그걸 즐겼던가 이 악마같은 놈아 아내 말이 맞네 8번 스카이든 뭐든 대기업보다 세무사가 훨씬 더 좋은 거 아닌가? 세상 불정 하나도 모르는 노친네구만 에이구 꽃이다 이게 뭐꼬? 야 엄마가 아들 안티구만 그렇구만 그러니까 참 참 그지 같네 그죠? 어 이거는 뭐 그냥 둘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엄마하고 아들이고 지밖에 모른다는 거죠. 아내를 사랑한다는데 과연 그게 사랑이 맞을까요? 한번 가슴에 손을 대고 스스로에게 물어보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좋아요 한번